안녕하세요 초록수민 입니다. 오늘은 이 상록의아리 요거 녹화 분갈이를 해주면서 키우는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입장이 두꺼워요 그냥 풀이 아니에요 약간 아이비 아시나요 아이비? 아이비처럼 넝쿨 식물이잖아요 아이비가 입장이 두꺼운데 얘도 약간 그냥 풀떼기가 아니고 두꺼운 입장이라 제가 봤을 때 건조에 강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물 많이 주면 죽을거죠 물 많이 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입이 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토피어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요 이렇게 너무 이쁘더라구요 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 조그만게 되게 귀엽더라구요 근데 사장님은 그 이게 오른쪽에 있던 녹화고 왼쪽에 있던 약간 큰 꽃이요 그 켄트마이조 큰 꽃이 인기는 더 많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인스타에 찾아봤어요 인스타에요 근데 인스타에 그 이제 큰 꽃을 이렇게 그 목대에 있는 곳에 이렇게 얹어 놓고 이렇게 늘어지듯이 키우면 그게 약간 녹화라서 약간 녹색 약간 노랑끼가 들고 그건 약간 깨끗한 하얀색이라서 약간 이렇게 흐드러지게 하얀색 꽃이 피니까 이쁘긴 이쁘더라구요 근데 저는 저는 워낙에 작은 아이들을 좋아해 가지고 소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게 또 예뻐가지고 요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거 월동이 안돼요 그래서 이게 의아리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 뭐 10개도 넘더라구요 뭐 긴 잎 의아리 들 의아리 북참 의아리 뭐 큰 의아리 조무아리 그러다가 이제 클레마티스라고 나오는 거에요 클레마티스는 뭐야 그건 의아리가 아니잖아 이랬는데요 클레마티스도 요 종류인가봐요 넝쿨성으로 이제 더 큰 꽃이 피구요 이제 땅에 심으면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 그 벽이 꽃밭이 되나봐요 이렇게 꽃 기둥이 어우 엄청 멋있더라구요 사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화원에서 클레마티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어 그건 꽃이 주먹만 해요 이게 같은 종류인가 했는데 그 약간 국화도 뭐 국화 뭐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그 클레마티스도 그 우리나라 의아리 종류의 그 한 종류인가봐요 근데 꽃은 되게 커가지고 전혀 달라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클레마티스는 네덜랜드에서 수입이 많이 되는데 월동이 되더라구요 근데 얘는 월동이 안돼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심으시면 죽어요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냥 죽어버리니까요 이거는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울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란다도 우리나라 겨울에 워낙 춥잖아요 그러면 베란다에 있으면 냉해로 얘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 들여야 되니까 이제 공간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뭐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꽃말은 아름다운 당신의 마음 고결 반양지에서 키워야 되구요 반양지라고 하니까 너무 직광을 받으면 얘가 조금 데미지를 입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집은 직광이 아니라 약간 반 그늘이거든요 우리집에서 좀 잘 클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그렇습니다 잘 키워볼게요 어 지금 고민이 되는게 얘가 지금 꽃이 이렇게 조롱조롱 열려 있어 가지고 어 분갈이를 해주면 안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뭐 그런거 따져 가지고 뭐 꽃을 다 보고 분갈이 하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꽃이 다 시들어서 지어버리는 것도 있고 이게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전 잘 못 키우니까요 지금 현재로 이게 너무 이뻐 가지고 어 지금 분갈이를 해주고 근데 한 좀 지켜보려구요 이게 원래 4월 5월 한 달 정도 이렇게 꽃이 피나봐요 이쁘긴 엄청 이쁘거든요 우선 제가 분갈이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아이비는 정말 잘 키웠거든요 지금 물을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바싹게 말라 가지고 물을 괜히 준 것 같습니다 흡은 지금 모래가 많이 섞여 있구요 물빠짐이 잘 돼야 되니까 거의 뭐 50% 이상 작은 마사토 모래 이런거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대로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털고 들어갈 정도로 화분에 들어갈 정도로만 털고 털고 제가 이렇게 심어 줄게요 아 예쁘다 여기 밑에다가 마사토를 깔아 줬구요 이렇게 동그랗게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지지가 하면서 여기 넝쿨을 이렇게 감아 주려구요 이렇게 크기는 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넣고 이 아이를 잘 넣어 볼게요 다치지 않게 옆쪽으로 두근두근 떨립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흙을 채워 보겠습니다 살살살살 지금 마른 흙이라 잘 들어가네요 아 제 물을 지금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배수가 엄청 잘 되는 흙에 이게 심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를 심으시는 분들은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해주세요 거의 이게 아이비 키우듯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흙을 채워서 이렇게 해봤구요 빵끈이 있으면 빵끈으로 요기를 좀 이렇게 묶어서 할 텐데요 좀 철사 요거밖에 없어 가지고요 가지 잘못될까봐 세게 못하겠더라구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걸쳐만 놨어요 걸쳐만 놔도 이렇게 이쁘네요 다른 데 이쁘게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큰 대품을 요런 큰 화분에 요렇게 동그랗게 토프웨어를 해서 이쁘더라구요 상농이란 뜻이 겨울에도 요 녹색 잎이 이렇게 다 붙어있고 빤들빤들 이뻐요 꽃이 다 지고 난 뒤에 요거를 동그랗게 제가 만들어서 초록색 요렇게 타운이 딱 되게 예쁜 그렇게 예쁘게 되게 꽃이 다 지고 난 뒤에 할게 이게 지금 꽃이 퍼있는데 잘못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세게 못하겠네요 근데 촘촘해가지고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못하겠어요 집에 빵끈이 없어가지고 빵끈으로 요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이어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제가 아니 계속 이렇게 이렇게 눈에 띄더라구요 제 눈에 아유 참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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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월동이 안되니까요 그거 주의하셔가지고 집에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